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 만기전략 장영진입니다. 오늘 퀘스트는요. 루틴과 요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뭔가 감이 좀 오시나요? 뭔 소리를 하려나? 루틴과 요요.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큰일 났다. 이런 거. 우리는 올해 수능 시작한 지. 수능 시작한 지 여러분 있잖아. 일주일도 안 된 사람은 그냥 지나가세요. 이 퀘스트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하세요. 초기에 그 마음 먹고 그대로 하시고. 우리가 올해 수능 시작한 지 빠른 사람은 이제 4개월째일 것이고 더 빠른 사람도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뭐 한 2월쯤에 시작한 N수 같은 경우 3월쯤에 시작한 경우들은 또 한 달 남짓 한 두 달 정도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래 학습계획을 짤 때는 루틴이란 거 여러분 그 항상 이렇게 똑같이 반복돼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과정. 이걸 기대하고 그건 일종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니 루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모든 학습계획은 루틴을 지향하는데. 아 이제 요요 왜 썼는지 알겠죠. 아 이게 참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린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하고. 사실 걱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쯤 좀 해주고. 다시 좀 생각해보자 라는 체지로 간단하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루틴. 하 국어사전인데 요새는 이렇게 되게 좋죠. 사전들이. 영어도 나와 있어요. 루틴.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일의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죠. 항상 집중력이 딱. 내가 오늘 8시간을 공부를 계획했어. 그러면 8시간이 초집중상태로 쫙 이렇게. 그래서 오전에 일어나서 뭘 하고 수업 조금 듣고 내 공부하고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하고 탐구하고 해서 초집중상태로 나는 날로날로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집중력이 떨어지고 뭔가 나이 부해지고 뭔가 빼먹기도 하고 하루 정도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라고 무너지기 시작해서 애초에 지향했던 것이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요요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 주로 다이어트의 어떤 현상 요요현상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용어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온 거겠죠. 체중이 원래 감량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체중으로 복귀하거나 그 이상으로 증가하는 현상. 큰일 나. 우리 공부 좀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내가 시작할 때 그 이전보다도 마음먹고 시작할 때 그 이전보다도 안 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선생님은 운동하고 이런 거 되게 못해요. 그래서 헬스 끊어놓고 잘 안 되니까 트레이너 선생님 엄청 돈 드리고 돈 아까워서라도 가게 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조언해가지고. 그래도 안 가더라고요. 진짜 엄청 선생님한테 미안해서라도 돈 아까워서라도 가야 되는데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공한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금연. 이건 되게 성공한 케이스야. 금연을 여러 번 했는데 그건 실패인 거예요.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한 5년 끊었다가 한 2년 다시 피다가 다시 한 3년 끊었다가 1년 피다가 지금은 끊은 지 4년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마 안 피일 것 같은데. 금연은 성공했고 운동은 실패했어요. 운동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다시 성과가 있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자. 루틴을 지향하나 요요로 많은 기결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나는 요요랑은 상관없는 철인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요. 고모금이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운동에서 실패하고 금연에 성공한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운동은 내가 원래 이걸 싫어한다라는 머릿속에 개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는 활동적인. 또 밖에 나가서 하는 건 좋아하는데 앉아서 하는 이런 운동은 내가 체질이 안 맞더라고 이런. 그래서 중간에 나 스스로에 대한 규정을 좀 해버리니까 진작에 포기하는 것 같아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이런 연구를 했대. 다이어트에 99%가 실패하는데 10년을 잡아 놓으면 99%가 실패하는데 5년 기간으로 보면 한 95%가 실패하고 5%가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년 이렇게 잡으면 90%. 1년 동안 잡으면 한 15%, 20%가 성공한대요. 여러분. 80%는 여전히 실패하겠지만. 그러면 기간을 단축시킬수록 성공 확률이 꽤 높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자꾸 요요현상이 일어나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중간에 뭔가 좀 어그러졌을 때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죄책감도 없어지고 뭔가 이렇게 에이 자포자기? 난 원래 이런 인간이야. 이렇게 무너지는 게 요요현상의 가장 큰 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러네. 선생님이 금연을 사실 5년 지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몇 번 폈어요. 이게 귀중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심각하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서 같이 공감해야 되는 이런 상가집에 가서도 한 대 핀 적이 있고 술 마시면서도 한 대 핀 적이 있고 근데 다음날 그냥 나는 그날 꼭 해야 되는 일을 그냥 그 분위기를 꼭 함께하고 싶어서 한 대 핀 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별로 죄책감 안 가지고 오늘부터 안 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운동을 거의 못한 거야. 기간을 더 짧게 잡으면서 혹시 내가 약간 지쳐있거나 이러면 수술을 좀 인정하고 그래도 나 다시 시작할래? 라고 막 빨리 이렇게 루틴을 지향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와서 언제까지 이건 꼭 지키래? 라고 기간을 짧게 해서 성공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성공의 확률이 분명히 높아질 것 같아요. 사실 요새 다이어트 성공하고 있어요. 운동. 다이어트는 큰 건 아는데 야식 안 먹기 이런 거 성공하고 있어요. 이게 한 4개월째 지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안 맞던 옷, 바지 다시 입게 됐고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홈트레이닝도 조금씩 홈트레이닝이라고 하기 민망한 수준이면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걸 4개월간 지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인드가 좀 바뀐 게 한 3일, 2, 3일 안 하거나 그냥 집에 가족들과 주말에 함께 보내는 시간을 오랜만에 가지면서 여유롭게 즐기면서 월요일부터 다시 하지 뭐. 근데 월요일날 꼭 해내고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집에서 하는 운동도 할 만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알고 있었던 얘기겠지만 실천에 옮겨서 성공해내니까 뭔가 기분도 좋고 깨달음을 좀 얻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혹시나 지금 이 시기에 공부한 지 한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흘러가서 시작할 때 마음이랑 좀 다르게 내가 이 안정적인 집중도 높은 학습 상태를 이루지 못한 뭔가 루틴을 지향했지만 그 루틴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찜찜한 마음이 한 켠에 자리 잡고 있고 좀 그것 때문에 좀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을 다시 먹고 기간을 좀 짧게 잡아서 다시 자신의 루틴을 향해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 희망을 드릴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4월이잖아요. 11월 7개월 남았어요. 그럼 일단 6평까지로 짧은 기간 하나 잡아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웁시다. 6평이 너무 멀다고요? 5주 남았거든요. 6주 정도 남았구나. 너무 길다고요? 그러면 3주 후에 만납시다. TV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 거 있던데 3주 후에 만납시다. 선생님이 3주 후에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해 줄 테니까 3주간 잘 버텨보세요. 3주간 그래 기왕 이렇게 할 만한 거 그리고 선생님은 이 기간 동안 진짜 공통과목 다시 집중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공통과목 정말 중요해. 공통과목 지금 안 하면 지금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 6평 이후에 힘 빠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통과목이든 뭐든 여러분 계획 수행과 다시 힘 있게 한번 다시 밀어붙여봅시다.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나서 그냥 짧게 게스트 하나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3주 후에 선생님 약속 지킬게요. 선생님 그때도 집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나름대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뭐지? 플랭크 요거랑 뭐 푸시업 이런 거 좀 하고 있는데 선생님 플랭크 처음에 한 20초 하다 쓰러졌는데 요새 한 1분 30초에요. 1분 30초를 한 5번 합니다. 괜찮죠? 한 2분 정도 5번 하는 상태를 만들어 3주 후에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 사이에 새로운 루틴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또 만납시다.